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감당을 지켜주는 닥터아이티비 양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조만간 우리 의사들은 다 짐 써야 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듣고 나시면 이게 단순 호들갑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요즘 셔츠피티라고 거대 언어학습 모델로 만들어진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핫하죠. 저도 사실 인공지능 쪽으로 좀 관심이 많고 따로 공부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눈여겨보다가 이번에 셔츠피티를 이용을 해서 안과 관련한 상담 전문 그런 챗봇을 만들었어요. 바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만든 챗봇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셔츠피티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안과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질문 주고 받는 것을 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프로필 사진도 사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젊은 안과 의사 젊고 신뢰할 만한 안과 의사를 그려달라고 해서 만든 그런 이미지예요. 네, 저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제 챗봇의 그런 프로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럼 안과를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죠. 눈이 충혈되요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공감까지 해줘요. AI가. 저런 눈이 충혈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눈의 충혈은 다양한 언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렴, 통증, 눈물 증가 등의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증상 시작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도 물어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까지 말을 해주고 있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눈 충혈돼서 오시면은 저희도 환자분께 여쭤보거든요. 근데 정말 AI가 똑같이 물어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자면은 약간 가렵고 눈곱이 나라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간별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물어보는데 최근에 다른 외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컨투트 렌즈를 사용을 했다든지 화장품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런 알러지나 환경요인들을 좀 간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감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거는 보통 눈에 오는 감기가 결막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간별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보여요. 한번 조금 장단에 맞춰줘 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대박인데요. 보통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눈에 같이 감염이 됐을 때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감기도 사실 물만 많이 마시면은 금방 낫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막염도 그냥 인공동물 정도만 넣어주면서 그냥 지내면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요. 면역력이 해결을 해주는데 세균성 결막염인 경우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바이러스성은 그렇게 가볍게 대증유법으로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관리 방법을 본정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접치로 일반적인 감기 증상 관리를 하고 눈 비비지 않고 청결 유지하고 렌즈 착용 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장단에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볼까요? 눈곱이 심하게 껴라고 얘기를 해보죠.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박테리아, 세균성 결막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눈곱이 꼈을 때 위생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에 적신 천을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닦아내서 눈곱을 제거한다. 그리고 개인 위생,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눈 만지기 전으로 손을 또 깨끗이 씻어야 되고 눈 비비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네요. 또 항생자 안약이나 기사치료 처방할 수 있다까지 알려주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환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약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알 필요도 없고 알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결막염이 더 퍼지지 않고 더 심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증상을 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로 좀 완벽한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치료를 한 방법으로는 위생관리 되게 중요하고 아까 이제 따뜻한 물에 젖신, 깨끗한 천을 사용을 해서 닦아낸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예를 해주고 있고 항생자 안약 및 연고, 그리고 인공 눈물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감기가 빨리 낫듯이 눈도 이제 눈물약을 자주 넣어줘야 이물질도 빨리 빠지고 결막염으로부터의 회복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트 렌즈는 당연히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감염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레르기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인스타민제나 뭐 이런 안티알러지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본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고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말이죠. 자기가 자가진단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해병 질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엄청나네요. 약 이름까지도 알까요? 궁금한데 한번 물어볼까요? 주로 처방하는 약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흔히 사용하는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추지는 못했는데 보통 여기 중에서 클로란, 페니콜, 에리스로마이신, 토브라마이신, 시플로사신, 오플록사신, 그리고 플리믹신, 트리메토프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주로 사용을 하는 안약은 오플록사신, 토브라마이신 이 정도가 되겠고 여기 빠진 걸로는 이제 레보플록사신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계열의 약들을 사용을 해서 사실 세균성 결막염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약을 드리고 있고 바이러스성으로 오더라도 환자분들의 눈 결막이 좀 약해져 있으면 세균성으로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처방을 드리는 편이에요. 외국에서는 좀 덜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이렇게 약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간을 지켜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사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리겠는데요. 네, 정말 엄청납니다. 얘네들이 공감을 의사들보다 잘해주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공감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단한데요? 저보다 더 나은데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공감을 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이런부터 시작해서 이런 눈의 측면에서 가려움, 눈꼬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불편함을 주고 스트레스 유발할 수 있고 조속히 호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 전문의 진료받는 게 중요하고 일반적인 조치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서 눈을 자주 씻는다는 거는 수돗물 이런 걸로 씻는 게 아니라 인공 눈물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눈곱 같은 걸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눈 주변 닦아주고 눈 비비지 않게 조심하고 휴식 취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라.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상이 개선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에 만든 이 책봇이 정말로 의사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또는 굉장히 큰 도움이죠. 사실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책봇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눈 건강을 위한 그런 꿀팁을 이 책봇을 통해서 조언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사실 이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정말 그 구체적인 영역에 가서는 의사들의 그런 판단 능력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지식 이런 거를 대체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기까지 이루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년, 몇 년 안에는 의사를 정말 대체할 수 있고 의사의 그런 판단 능력을 전부 다 종합해서 구체적인 대답까지도 너무너무나 정확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실은 인공지능이랑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더 건강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제가 앞으로도 더 나은 그런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